자, 이 그림은 내 비밀 금고예요. 붉은색을 써서, 붉은색과 황금색 두 가지 써서 굉장히 풍요로운 느낌을 자아냈고요. 여기 이렇게 좀 약간 단정하게 금빛 장식을 넣어서 풍요로움을 강조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반듯한 어떤 이성이 있어야 돈도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어떤 돈을 많이 다루는 아기들이나 또는 아주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아기들은 이걸 마음으로 소장하면 굉장히 그런 것들을 허용받는 느낌이 들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느낌이 드니까 좋겠죠? 그래서 내 비밀 금고였습니다. 심지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